자 여러분들 10월학평 지구과학2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학력평가 연합학력부가 문제집니다 여러분들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 이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바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1번은 정답률이 90%입니다 이게 1-2단원 문제인데 이게 지금 1-2단원 문제입니다 1-2단원 1-2단원 정답률 90% 보시면 이제 일단은 학생들의 얘기죠 고령토랑 활성 나왔는데 가는 주로 화산광상이에요 화산광상 아니죠 고령토는 어디에요 여러분들 퇴적광상이지 퇴적광상에서 산출돼 이렇게 얘기하죠 풍화잘료광상이죠 학생 얘기 틀렸습니다 나는 비근속광물자원이야 그렇습니다 활석과 고령토 둘 다 비근속광물자원입니다 맞았고요 가와 나는 모두 재련과정 재련과정은 뭐가 필요합니까 얘가 금속광물자원이 재련과정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금속광물자원이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비금속광물자원이 둘 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학생 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르시면 되겠고요 문제 쉽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도 잘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여러분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쉽습니다 문학이 워낙 쉬워가지고 몇 명이나 들으려나 모르겠네 2번 볼게요 정답률 88%입니다 3-1단원이에요 3-1 정답률 88% 거의 다 맞췄습니다 태양 형성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거네 동그라미 기억의 층상구조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원시태양의 주요 구성성분은 수소와 헬륨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당연하죠 여러분들 별을 구성하는 기본성분이 수소와 헬륨이야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죠 이거는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원시행성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원시태양의 주위를 공존하였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물리학적으로도 같은 방향으로 얘가 돌아가야 되거든 실제로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속도 차이 때문에 충돌을 해가지고요 얘네들이 행성으로 성장한 거야 디귿보시면 나의 층상구조는 마그마바다 형성된 이후에 만들어졌다 마그마바다 여러분들 뭡니까 표층이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다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층상분화가 일어나는데 멘틀핵 분리가 그 다음 과정으로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면이 다 녹은 다음에 멘틀핵 분리가 일어났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5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라서 여러분들 정답률이 88%입니다 3번 문제도 정답률이 88%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1-2단원이거든요 정답률이 88% 이거 중력 이상 나타낸 건데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선생님 옆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령수는 한번 골라보죠 A와 B 이외의 지하 조건이 똑같다 근데 중력 이상이 기업보시면 마이너스 11.7이야 그치? 얘는 플러스 24.5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지하 물질의 밀도가 이게 크단 뜻이잖아 그죠? 이건 밀도가 작단 뜻이죠 그죠? 게임 끝났습니다 자 표준중력의 크기는 기업과 닌에서 같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 거냐면 위도가 같은 지점이야 위도가 같으면 여러분들 위도가 같대 그러면 표준중력 똑같죠 여러분 표준중력은 위도에만 관련이 있어 고도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업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맞도록 하시고 여러분들 니은 보세요 암석의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 자 A하고 B인데 내가 말씀드렸죠 선생님 여기가 밀도가 크다고 이게 밀도가 작다고 그치? 그러니까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자 D급 보시면 동일한 단진자로 측정한 주기는 기업보다 디은에서 짧다 자 단진자의 주기 어떻게 측정합니까?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입니다 파이가 너무 이쁘게 안 써졌어 2파이 루트 G분의 L 여러분 G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G값이 커지면 단진자의 주기는 짧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보다 니은에서 짧다 맞습니다 G값이 크니까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죠 쉽게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요 정답률 88% 4번 볼게요 여러분들 4번 정답률 85%입니다 이거는 3-2단원 문제고요 3-2단원 정답률 85%입니다 은하집단 ABC의 포항관계를 나타냈어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면 이쪽에다 좀 넘게 ABC는 각각 누군지 매칭을 시켰죠 국부은하군이 A인 거야 이게 A야 여러분들 A 그리고 천여자리 은하단이 B고요 천여자리 초은하단이 C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국부은하군에 우리 은하랑 안도로메다 은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천여자리 은하들이 M60하고 M84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C는 다 포함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 그래서 A는 국부은하군이다 이렇게 이거 중 하나이다 이렇게 나타냈구나 쏘리 얘들아 각각 이거 중 하나이다 바로 결정하면 안 되는데 바로 결정해봤어 그렇지? 근데 순서대로 여러분들 다 결정이 돼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선생님이 왜냐하면 국부은하군에 이게 우리 은하가 들어가잖아요 국부은하군에 그렇지? 천여자리 천여자리란다 이게 그리고 제일 큰 게 천여자리 초은하단이 초초 이렇게 쓸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A는 국부은하군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맞추셨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가지고 순서대로 나타내서 공간적인 규모는 A가 B보다 크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은하단하고 은하군은 다르죠 그렇죠? 은하군하고 은하단은 다르죠 은하군보다 은하단이 더 커야 되니까 C와 같은 은하 집단들이 모여 우주 거대 구조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데 거대 장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게 되죠 그렇죠? 문제 여기까지 쉽습니다 여러분들 답은 기역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어?